여러분 도리도리 다 하면서 들어주세요 주님은 누구길래 창고는 뭘 했길래 도리도리 운돌이 뭐가 그리 불안하시나 모가 그리 불안하시나 도리도리 운돌이 뭐가 그리 불안하시나 도리도리 운돌이 도리도리 운돌이 법과 원칙대로 살아오셨다는 분이 뭐가 그리 불안하시나 주님은 누구길래 창고는 뭘 했길래 도리도리 운돌이 뭐가 그리 불안하시나 주님은 누구길래 창고는 뭘 했길래 도리도리 운돌이 뭐가 그리 불안하시나 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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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불안하시나 아아 이거 안 바꿔줬드라구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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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도리도리 윤돌이였습니다. 불안한 거죠. 진짜 왜 이렇게 고개를 잃을까. 심리조도 불안한 것도 있지만 약간 거만한 것도 있어 보이잖아요. 거만한 것도 있어 보여요. 고개를 턱으로 이렇게. 턱으로 말하는 거야. 야 너 너 윤대진 니네 형 내가 봐줄게. 이런 거잖아. 턱으로 말하기.